음 이것은 이 노아의 방주 시리즈가 이것도 노아의 방주에요 노아의 방주 이것은 홍보석이죠 홍보석 홍색 대리석 이태리 홍색 대리석이 이 십자가 안에 등잔불이 이렇게 켜있죠 이것은 기촌에서 만든건데 이 구원의 방주에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골고다 뼈 요거 이것도 이제 이것도 노아의 방주에요 방주를 여기를 이렇게 잘랐죠 원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 하나님께서 노아의 엿들 가죽을 홍수로부터 구원하셨었죠 이 골고다 골고다 뼈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이 세 개의 노아의 방주가 네 이 세 개의 노아의 방주가